카메라 정면 보시고 3초 키는 163에 몸무게 45kg입니다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연기에 대한 꿈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닥푸닥하는 이 장면 두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해줘 내가 엄마한테 운전과를 쳐달라고 했어? 딸 잘못되면 엄마가 좀 찢어져 엄마가 날 잘못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안들어? 그럼 키워주고 알지 그랬어 에밀리 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 당시엔 좀 조용 한 방에 있는 기분 좋은 친구예요 근데 현 씨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동안 쉬면서 제가 꼭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와우 오피스 드라마에 손에밀리라는 신입주임으로 맡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사원증에 대한 로망이 엄청 큽니다 리딩도 하고 오늘 사원증 사진 찍으러 갑니다 두 번째 리딩 날인데 잘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녕 그래도 사원증이 생겼다 안녕 안녕하세요 손 에밀리입니다 오늘 첫 촬영 첫 봤다로 제가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잘 안 입는 평소에 해보지 않았다 나답지 않은 느낌이야 지금 에밀리니까 나 여기 주임으로서 걱정 안 하고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서 마무리 하기를 2회 4회 2 대리님 오늘부터 바빠질 거라고 커피라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3회 6회 1 아 아 민주인 주임님 네 현재 시각 몇시죠? 현재 시각 12시 14분입니다 아이밀리 주임님 다 되셨어요? 네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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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희씨의 안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명인가요 안대경? 네 실명입니다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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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에서 술병 이렇게 돌리는게 있는데 집에서 오늘 연습 좀 하려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잘못하면 여기가 아프거든요 감싸서 한 번 해야 돼 그래도 나 땄다 내일 회식에서 제가 뽕 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